한국 기독인 총연합회가 대면 예배를 막는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. 한기현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27을 발표한 성명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냐며 공권력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간섭하는 행위는 예배 방해죄에 해당돼 무단침입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그러면서 각 교단 산하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자율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총회 차원의 결의를 부탁했습니다.